최근 10년 동안 상위 5대 그룹의 자산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자료를 기초로 상위 30대 그룹들의 자산과 매출액, 고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5대 그룹의 편중은 특히 매출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져 30대 그룹의 매출액이 2012년 1,508조 8,300억 원에서 지난해 1,592조 5,590억 원으로 5.5% 증가하는 동안 상위 5대 그룹 매출액은 731조 1,360억 원에서 971조 5,930억 원으로 32.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이 기간 하위 25개 그룹의 매출액은 777조 6,940억 원에서 620조 9,660억 원으로 20.2% 감소했습니다.